아니 근데 쟤도 개한다고 오라고 한 거야 이제 하파하자 이러지 그런데 다 가버린 거야 그런데 나도 부탁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 그런데 먹든지 몰랐는데 야 이거 시켜야 내가 지나가서 놀래갖고 여기도 집 치고 있네 야 요 앞에서 요걸로 겨우 가봤고 집 치고 있는데 너 원래 가버려줬다 지금 나 그날 거라 저쪽으로 안 돌아가고 운동 쪽으로 항상 이렇게 비상상권을 주는 거잖아 아 미리 깎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찍으려고 여기 지금 나 여기 오늘 3년 때 얻어가도 못하는 거야